한국을 떠나 중국에 도착한 푸바오가 8일이 지난 시점에서 낯선 환경에서 격리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푸바오는 월흥선수핀 기지에서 한 달가량 격리 및 검역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후 어디로 이동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며칠간 푸바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국내 많은 팬이 궁금해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10일 푸바오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3일 검역실에서부터 9일까지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잘 먹고 체육 연습 등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푸바오는 3일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대나무 뒤에 몸을 숨기거나 사육사를 피하는 모습, 검역실 내에서 계속 구르며 스트레스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적응에 힘들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많은 푸더기들을 걱정하게 했는데요. 이에 대해 푸바오의 앞구르기 모습은 한국에서도 다양한 감정상태에서 나타난 행동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실제로 푸바오는 강철원 사육사가 부를 때에도 재롱 부리듯 앞구르기를 섞어가면서 할부지 쪽으로 다가왔고, 눈이 내려 기분이 좋을 때나 딱히 할 일 없이 심심할 때도 앞구르기를 보여준 바 있기도 합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푸바오가 중국으로 반환된 하루가 지난 4월 4일에는 걱정했던 거와는 달리 대나무를 잘 먹고 있고, 4월 5일에는 당근 먹는 모습과 4월 6일에는 구석에 앉아 대나무 먹는 모습, 4월 7일에는 잘 잘려진 사과와 4월 8일 당근을 먹는 영상 등이 올라왔습니다. 어제인 4월 9일에는 체육 연습을 하는 듯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영상을 보면 사육사가 주는 사과를 잘 받아 먹으며 체육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일부 팬들은 푸바오를 서울시 예산으로 유료 임대에 한국에 다시 데려오자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민원에 대한 공감 투표는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며, 30일간 50 공감을 넘으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 후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해당 공감 건수가 넘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보통 답변을 받기까지 2주가 걸린다고 말하였습니다. 푸바오의 영상이 공개되며 팬들은 적응 잘해서 빨리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과 지금보다 좀 더 영상을 자주 올려달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